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1분기 실적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롯데백화점 홀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쟁사와 달리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있던 롯데백화점이 엔데믹 영향으로 고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103억원으로 지난해 최대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경려금 지급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비 등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2% 줄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9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롯데백화점뿐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3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30%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롯데백화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객 프로모션을 확대해 상권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매출 성장이 지나치게 좋았던 것에 대한 역기저 현상 1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이 역대급으로 좋았기 때문에 신장률이 0이어도 선방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역기저 효과가 큰 탓에 매출 성장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